그땐 그리스 여자는 더 꼬여 사람이 우습게 보여 자신을 괴물로 만든 이결 내가 내 무덤을 파고파니까 내 사람들 하나도 떠나니까 억짜리 시계 Fanta Suite 노래 부르면 기계 몇십억이 수입 생각 없는 기분 리듬없던 기도 밤이면 마음마다 덮치는 파도 이상해 그때가 안거리워 그대가 있음에 하나도 안 두려워 아툼바둥 싸우고 사는 사람같이 이제야 내 옷을 안거리고 사람이 없는 인적 없는 홀로 버려진 외딴 섬 바람에 부딪혀 그대 이름 맞춰 지운 나 사랑한단 말에 울컥할 수 없는 나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